90일, 60, 98회입니다. 아, 귀가 좋아요. 네. 무슨 문제 있습니까, 박명욱 교수? 박 교수! 박 교수야! 박 교수야! 저기요. 아니, 선생님. 저 미안한데 그 종이하고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아, 예. 고마워요. 혹시 달리기 잘해요? 네? 저 이거 좀 수술실에다가 빨리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빨리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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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안 대화하고 한 번으로 찍으라고 해? 찍지 말라고, 이 새끼야! 아, 이 새끼야. 아저씨. 아저씨, 일단 정신 차리시고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누가 우리 집에 한 번으로 두고 와! 나가, 새끼들아. 나가! 하! 컴퓨션에. 교감 신경 항신. 심한 황달 증상. 간비대까지. 건들지 말라고! 고마워요! 고마워요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괜찮으십니까? 아, 저. 신고 좀 해주세요. 빨리! 뭐해! 빨리 112에 신고해! 아니요. 거기 아니고. 119요. 119 부르시라고요. 현재 비필 계속 떨어집니다. 이러다 어레스트 나겠어요. 선생님. 밖에서 누가 전해주려는데요.